오늘 제가 공연하다 보니까 사진 찍으시다가 좀 이렇게 못 찍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찍으세요. 편하게 찍으세요. 오늘 뵙고 또 여러분들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핸드폰 사진첩 속에 소중한 추억 많이 많이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도 한 번이요. 여기도 한 번이요. 여기도 한 번이요. 여기 찍고 넘어갈 거예요. 이렇게 사진 다 찍으시면 제가 이 다음 곡부터는 박수 더 크게 주시겠지요. 네. 감사합니다. 아 잠시만요. 여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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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. 웃고 있고 싶은데 웃으면 예쁘게 안 나와가지고. 이 표정으로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웃어. 예. 예. 컴온. 네. 지금 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세계로 유튜브로 해가지고. 네네. 외국에서도 미국, 중국 전부 다 지금 보고 있거든. 이 방송으로. 근데 관객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거를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. 요즘 그게 또 유행인가 봐. 이렇게 뒤로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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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. 그리고 관객들이 다 나오는 거야. 아아. 이 카메라를 보는 거야. 아아. 그걸 뭐라 그러지 뭐 이런 게 있대요. 라이브 방송. 단체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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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체샷을 라이브 방송이라고 그랬어? 네. 내 수준하고 똑같아. 자. 이 단체샷으로 거기서 손 한번 흔들고. 이쪽 보고. 이쪽 보고. 이야. 감사합니다. 저기 헬리콥터 떴잖아. 헬리콥터. 헬리콥터. 저거 뭐라 그랬지? 드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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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기서 왜 더런이래? 아 경상도 발음으로 더런. 더런도 뜨고. 더런. 하여튼 오늘 최첨단의 모든 장비들이 동원돼있어. 와. 아. 대박입니다. 잔채샷도 적고 뭐. 복잡하네 오늘. 아 그래요 그래요. 근데 아까부터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여기서. 표정이 너무 이쁘다. 아. 왜냐면. 웃고 있으면은 약간 흔들릴 경우에는 예쁘게 안 나오더라구요. 그렇지. 그래서 무표정으로 있을 땐 지키면 그나마 좀 나아서. 그러면. 마지막으로 우리 둘이서 한 카트를 선물로 주자. 앞으로 나서 무표정이지. 시. 시작. 아. 귀엽게 귀엽게. 시작. 귀엽게. 귀엽게! 귀엽게! 저 토론 보면서 시작! 선배님 앞에서 귀엽게 이러려고 귀엽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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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! 나 나름대로 귀엽게 찍었는데 좀 무거웠을 거야 허킹아! 노래 박수로 청해 주세요! 감사합니다!